네, 우리 주위에는 여전히 겨울을 걱정하는 이웃들이 있는데요. 이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기 위한 연탄 나눔이 있었습니다. 전병청 기자입니다. 사람들이 골목을 따라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한 장 한 장 손에서 손으로 연탄을 옮깁니다. 어느새 창고에 수백 장의 연탄이 가득 찼습니다. 계속되는 연탄 배달이 힘들지만 봉사자들의 표정만큼은 박습니다. 어르신들은 봉사자들의 따뜻한 나눔이 고맙기만 합니다. 좋지! 하늘 오고 땅만이나 줘! 파주시 자원봉사센터가 소외된 이웃을 위한 연탄 나눔을 펼쳤습니다. 20여 개의 봉사단체와 개인 등 200여 명이 참여해 어려운 이웃 6가구에 총 1,800여 장의 연탄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연탄 기부를 비롯한 소외계층을 돕는 봉사활동이 많이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연탄 나눔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겨울나기를 걱정하는 이웃들에게 훈훈한 나눔이 조그만 힘이 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전병천입니다. 구성센터 2부 최종